공군 11전투비행단이 지난 23일 비상상황 시 활주로에 불을 밝히는 이동형 조명등 설치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활주로 조명시설이 고장나거나 비상활주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활주로의 위치와 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빈틈없는 항공작전 지원 능력을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공병대대 장병 25명과 조명 트레일러 등이 투입됐으며 조명등 설치조와 접근등 설치조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장병들은 작전 기준 시간인 30분 안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40분 안에 접근등을 설치하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